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또한 생크림에 생크림빵이랑 보름달빵을 찍어 먹을 거예요. 마실 것은 우유 준비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래도 잘 먹어요. 쥬스는 물이 너무 고소해서 먹어도 돼요. 너무 슬프다. 흑흑 왜 금요일까요? 어깥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그 pas이 기뻤 빵 사이에 딸기 크림이 있는데요 안에 설탕이 서걱서걱 씹혀요 단무지 문어는 동량이 많 notably Kre-D-R-O 던지니죠? 유니스쿨 Instead, 가위에 비쥬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많이 성질을 Nate attracted쥬얼이flow 너무 맛있어 07.07.07.07.07.08 떳떳한 생크림에 찍어 먹으니까요 갓 구워나온 빵 먹는 것 같아요 이거는 크림빵 안에 크림이 굉장히 달짝지구나구요 레몬향이 나요 even though we need mad 그리고 이걸 한 개하게 먹어도 될 거 같아요 저는 마음대로 먹기가 끝났어요 저는 워크빈이 많이 먹고 싶어요 그 부분은 주요 예전에도 사라지는던데요 그래서 음식은 줄을 씁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가까워요 타이밍에 사서 썰어 고충이 오신 것 같아요 한글자막 제작진 $%&$%%$%$%$%&$%$%&%$%¹ 달콤한 고추장 완전 달콤한 고추장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슬슬 그릇 나는 흙 저는 내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